회사의 과실을 근로자와 나누기 위해 마련된 우리사주가 최근에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죠. 공모가 대비 주카가 반토막 나면서 우리사주가 재산 형성은커녕 오히려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는 말까지 나오는데요. 전문가들은 우리사주 제도의 순기능을 살리기 위해 정교한 정책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직원들의 우리사주 투자 손실 현황과 해결 방법을 모색해보는 기획 두 번째 시간, 박소영 기자가 전합니다. 근로자의 재산 형성과 기업 능률 향상을 위해 만들어진 우리사주 제도. 하지만 최근 우리사주가 근로자의 재산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우리사주 손실을 개인의 책임으로만 돌릴 게 아니라 회사가 자율적으로 제도를 손질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해외에서도 일정 부분 손실보전 프로그램들이 비교적 잘 운영되고 있고 이를테면 한 70%에서 80% 취득가액이 70%에서 80% 정도쯤 되면 그 정도의 손실을 보호를 해주는 그런 상품들이 일종의 보험 상품들이 출시가 되었었더라면 근로자들이 이렇게 큰 손실은 입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부분이 있고요. 고용부가 2016년에 마련한 손실보전 거래 제도가 있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황. 전문가들은 파생상품 운용비용이 발생하는 손실보전 거래 제도 특성상 보다 적극적인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비용 부담을 누가 할 것인지에 대해서 경영진들이 출자하거나 비용 부담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유인책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예를 들면 세제 지원이라든지 그런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조금 더 이루어진다면 꼭 상장 직전 우리사주 청약이 아닌 우리사주를 선발행하는 것도 우리사주의 순기능을 살리는 좋은 사례입니다. 저희 같은 기술벤처기업들은 사람이 재산이고요. 그 직원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사주는 굉장히 좋은 동기후발이 될 수 있는데 지금의 우리사주는 공모를 하면 보호의 수도 1년 여러 가지 제약들이 너무 많아서 선발행이라는 것을 통해서 사실은 상장 전부터 회사에 대한 주인의식을 직원들이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업 성장의 과실을 근로자와 공유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증시 호환과 침체가 잇따르며 오히려 골칫덩이가 된 우리사주 그 사회적 비용을 막기 위해서라도 선진화된 우리사주 제도를 정착시키는 일이 시급해 보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박소영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국